Every time you close my eyes, It's like a dark paradise, No one compares to you 정관장 여성 전문 브랜드 화해락 리뉴얼 버전 출시됐다. KGC 인삼 공사. KGC 인삼 공사가 화해락 리뉴얼 버전을 출시한다. KGC 인삼 공사는 정관장 여성 전문 브랜드 화해락의 리뉴얼 버전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화해락을 여성 전문 브랜드로 운영한다는 방침에 따라 빛나는 나를 완성시키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새로운 브랜드 BI를 화해락 전 제품에 적용했다. 또 일부 제품의 부원률을 강화해 경쟁력을 높였다. 화해락 브랜드 제품으로는 전반적인 여성 건강을 위한 화해락원, 백년기 여성을 위한 화해락진, 화해락규가 있다. 또한 지난해 9월 선보인 여성 뼈 건강을 위한 화해락 리본과 여성 종합 영양을 위한 화해락 밸런스팩 등이 있다. KCG 인삼 공사는 화해락을 구성하는 홍삼을 까다롭게 관리하기로 유명하다. 정관장은 290여개 안전성 검사를 7회에 걸쳐 시행한 뒤 여기서 통과한 원료만 화해락에 이용한다. 동원료도 홍삼에 준하는 품질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규제가 까다로운 미국으로의 수출도 가능해져 그 안전성을 입증받았다. 한편 KCG 인삼 공사는 브랜드 리뉴얼을 기념해 해피 뉴이어 위드 뉴 화해락 이벤트도 실시한다. 화해락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뉴요커 에코백 브랜드 바쿠와 콜라보한 화해락 에코백을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차태웅 케이즈 신삼 공사 특정기능팀장은 여성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고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 전문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 리뉴얼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 여성 고객들의 미지를 반영한 여성용 건강기능식품을 다양하게 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화해락 제품은 전국 정관장 매장, 백화점, 대형마트 및 온라인 정관장 몰에서 구매할 수 있다. 화avo рас식 omo hogy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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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